아 바이퍼 수호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만 좀 안죽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스무스하게 잘 가는군요 좋습니다 왜 처음에 죽은게 너무 컸어 아 역시 파멸의 룸빨인가요 갑니다 좋습니다 노틀 써주고 아 날라가지고요 한번 좋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대 뭐냐 아 스무스에요 원래 이런 느낌이지 아 아직 좋습니다 바이퍼 스펙이요 어 루시드 파티까진 가능합니다 네네 어 아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아 다행이다 아이고 아 안 맞췄다 아 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니 이거 뭐예요 아우 나 내가 못봤구나 아 아 아 좋습니다 아니 언제 떨궜냐 못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죽었네 파이퍼 힘이 있네 오케 나에게로 바꿔올게요 어.. 마이 갓 갓 갓 마무리? 오케이 아 깼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깼군요 아.. 코어 하나에 조각 하나에 코어 두개에 아 코어 두개에 조각 하나에 나왔나 보거든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